야 국물이 시원하네. 아유. 음. 치얼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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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얼스. 치얼스. 반찬이, 반질따 반찬이 맛있다. 봐봐. 아 김치. 보기만 해도 맛있다. 민우야, 처음 보지? 너 진짜 안 좋아. 처음 녹화 때 같이만 먹었잖아. 오늘 한 번 느껴봐. 와 이 콩나물이 좋아. 야 이누 절망했어 이누. 하하하. 첫 번째로 치는 거. 이런 느낌이군요. 와. 와. 오. 와. 와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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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 짱이다! 왜 이렇게 뚱뚱해? 야 이거 엄청난데? 우와 이거 깡패다 깡패! 아 냄새 좋네 저기 콩나물 무침이다 이거 이야 맛있겠다 오 야들야들 짱이다! 왜 이렇게 뚱뚱해? 이루야 냄새 맡아봐 형 여기까지 나요 진짜! 여기까지 나요 안 해도 나 잘 먹겠습니다 형! 부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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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이 정도면 세 공기 자신이 있어 우와 살 봐 살 두께 봐 살 두께 우와 안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 진짜 우와 이거 진짜 안 된다 살 밖에 없네 우와 안 돼 양념 한번 싹 얹어주세요 우와 아 그렇죠 우와 우와 야 살만 딱 떨어졌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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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뻔하냐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이렇게 맛있어? 어? 진짜 맛있다 응 으음 이거 우리도 적당히 부러울 때가 있고 심하게 부러울 때가 있는데 지금 좀 심하게 부러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왜 기를 쓰고 이기는지 알겠지? 형, 촉감이 어때요? 촉촉하면서 살들이, 살들이 뭐하지? 쫀득쫀득한데 약간 좀 아, 뭐라고 해야 되지? 스스로 좀 해결해봐요, 스스로 제발 원래 대부분 아니, 아, 딱 부서진다고 해야 되나? 조금 이렇게 봤었을 때는 완전 매콤보다는 조금 다를 것 같거든 좀 떡볶이 느낌이야 뭐가? 아니, 달다는 것보다 약간 물든다고 하지, 이 양념이 약간 매콤하고 매콤한데 계속 하면서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감칠맛, 풍미가 있잖아 물론 달다는 조금 있겠지만 약간의 그, 아주 기분 좋은 매콤함이 계속 번져가는 거지 그냥 시집을 하나 내자 형 써줘야 돼, 나 말로, 나 그릇을 해보자 내가 옮겨줄게 말하는 대로 대구살이 움직여 부드러웠으면 좋겠어, 부드럽고 우와, 이거 완전 세윤이 형 스타일이야 맛있게 매워 좀 뒤에, 내가 저 뚱보 같은 말이지만 이것도 먹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냥 쌀밥에다 계속 먹어야 돼 쌀밥에다가 그러니까 밥, 밥도둑이야 밥도둑 입어먹고 세윤이 형, 흰밥 달라고 그래 왜냐하면 지금 세윤이 형 이거 흰밥 먹어야 돼 맞아, 맞아 뿐이 날아 아니야, 아니야, 뭐 내가 달라는 것 같잖아 담으래요 한 번 그러면? 그럼 담아볼래, 어떻게? 한 공기 드려요? 일단 두 공기지, 두 공기 대신에 남김없이 드셔야 돼요 어떻게 남겨 지금 자돈이 심사했다, 세윤이 형 잘못 들은 거야 진짜, 어떤 느낌이 드느냐? 내 인생 마지막 끼처럼 먹고 싶어 우와, 표현다 야, 내 인생 마지막 끼처럼 먹겠다는 거는 넌 오늘 볼 수 없는 먹방 쇼를 본다는 거야 와, 와 은생 12공기 준비 됐습니다 소스 좀 많이 드세요 와, 소스가 이 양념에다가 이거 안 먹는다고? 이거 말도 안 돼, 이거 와, 이거 대구사 가기 전에 이 양념에다가 막 저건 대구가 없는 거야, 심지어 그냥 소스랑만 와, 와 소스 와 와 이거 진심으로 드시는 거잖아 세윤이 형 저렇게 말싸고 좋아할 때 이렇게 귀 뒤에서 누가 땡기는 거 같은 표정이 나오고 아 아, 맞아 아, 이거 동생들아 미안하다, 이거 야, 이거 와, 왔다, 왔다 와 오, 난 봤어, 난 봤어 난 세윤이 형 봤어 진짜 맛있겠지? 예 아우, 좋아 와 와 와 와 소스 시원하다, 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